인소예요. 인소. 비현이 소상. 멋있어졌는데. 롤러코스터 가는 것 같아요. 리더 네 분이 오셨습니다. 다음으로요. 우리 리헤이 씨는요. 약간 반전파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카엔 버터 크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해요. 입꼬리가 아주 첫 등장부터 다 밟고 지나가. 뭔지 알지? TV 룸가 적혀 있네. 다 밟고 지나가. 뭔지 알지? 나도 놀랐어. 좋은 말 한 줄. 제트서시가 만약에 너 선택하잖아. 목발로 때려버려. 만약에 왜 선택하자. 이거 목발로 때려버려. 민혁이도 왜. 발로 차일 거야. 내가 잘 좋아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솔직히. 우리 비키 씨가 만든 춤이 어려워서 선택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. 그럴 거면 춤추지 말라 그래. 그럴 거면 춤추지 말라 그래. 왜 저래. 또 있어요. 또 있어요. 우린 이길 것 같아. 죽여버려. 관자돌이까지 올라간 거 봐. 내 마음을 표현해줬어. 머리가. 다들 이렇게 냉혈한인 줄 알았어요. 첫 화때 리헤이 씨 보고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2화부터 갑자기 이분이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왜 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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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순두부의 면모를 또 보여주시는 게 아 다 죽여버려. 이런 건 줄 알았어요. 다들.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밥 먹다 나오셔서. 입을 가리시느라고. 잠시만요. 김밥 하나만 놓고 갈게요. 넣고 이제 훅을 만나니까. 이건 너무. 할 수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예의상. 사람이 이렇게 양면적이야. 혹시 겁나셔서 그런 거예요? 겁은 하나도 안 나지. 겁은 하나도 안 나지. 겁은 하나도 안 나지. 겁은 안 나지. 겁은 하나도 안 나지. 하자마자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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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한테 자꾸 웃었대. 자꾸 이 호랑이를 갖고 나와. 벵가리. 제가 먹고 왔습니다. 아 류혜희 씨가. 어울릴 것 같다고 아지트에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꼬리가 너무 길어서 그 꼬리는 목에 감고. 그래서 진짜 부츠 요만큼 한 거 신고. 호랑이를 진짜 내시랭 분처럼 이렇게 들고. 아 내시랭. 너무 창피했어요. 너무. 그래서 순두부 앤 버터. 허니 앤 버터. 이 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인정하시는 바이신가요? 정했거든요 이름을. 암버터 사랑해. 암버터. 섹시, 큐티, 벵갈. 아 왜. 어머 센스. 너무 센스 있다. 아 근데 우리 리혜희 씨가. 암버터 물라인 터져지만. 우리 배틀을 할 때 맞아요. 사전 사승을 하시고. 코카한테 미안한데 코카 맨날 티비틀 했으면 좋겠다. 너무 멋있다. 모자 쓰고 반바지 입은 사람이 제일 잘 안 했는데. 다 모자 쓰고 반바지. 우와 나 지금 처음 봤어요 이거는. 아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. 약간 뭐 이렇게 필승 뭐 전략이라도 있으세요? 저만 믿고 가는. 저만 믿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. 비해. 여기다가 기현이 그게 있어요. 여기 기현이야 기현이. 저만 믿고 가는 스타일이라서. compan. 너 아까 나 비웃었지. 아니 근데 나 그 얘기 들었어요. 코카인 버터가. 늘 새벽 연습을 한다고. 그냥 아침 잠이 많으신 거 아닐까요? 잠이 안 와서 모이는 거야. 그럴 수도 있다. 아 새벽에 요새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구나 저희 팀이 진짜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쉬는 날에도? 우리 오늘 그냥 잼 좀 할까? 이렇게 나도 춤 좋아하긴 하는데 나도 진짜 춤 진짜 사랑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문화 충격 아 근데 뭐 잼이 진짜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게 맞춰보는 걸 잼이라고 그래요? 프리스타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봐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저희가 또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리액션 씨가 KCM 노래를 좋아해서 실제로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공연을 가셨다 실제로? 이게 사실인가요? 네 제가 아니 카니리 노래만 들을 것 같아 생기셔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발라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어머 나 진짜 몰랐어 강창호 씨를 학창 시절에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흑벽 찾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영이에게 은영이에게 원, 투, 쓰리 다 듣고요 너에게 저는 아홉 가지 바래니까 이게 다 알아요 제가 아 진짜 귀환이 KCM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는 저는 약간 김동률 스타일 아 목소리 차이가 달라 아 약간 전남의 스타일이시구나 취준젠담 스타일 국내 힙합 씨를 지금 휘어잡고 계신 두 분의 취향은 김동률과 KCM 창모 오빠 화이팅 김동률님 김동률님 커지는 노래만 들을 줄 알았어요 저희는 맨날 그런 힙합에 춤추고 하니까 약간 좀 쉴 때는 진짜 조용한 노래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 이렇게 좋아하신대요 트슬리스 사랑해요 공포영화를 볼 것 같았는데 못 보시고 공포영화를 못 봐요 창모 오빠 화이팅 가비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이 왔어 왔어 댄스계의 터키 아이스크림 하하하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키판 터키판 저희가 명명을 해봤는 중 진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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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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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나는 난 진짜 오늘만을 기다렸어 진짜로 바비스는요 케라 라케라고 하죠 케이팝 하면 라지카 라지카면 케이팝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성화씨의 모든 노래뿐만 아니라 보아씨의 배럴 우리 효연씨의 디저트 뭐 다양한 우리 케이팝 퍼포먼스의 히트 안무들을 만드신 분들 명성이 자자합니다 사실 저거 10살 때부터 우리 발레 뭐 현대무용 한국무용 재즈 광소데스 힙합 와킹 섭렵하신 걸로 맞아요 맞아요 울 댄스 울 댄스 짚고 넘어갈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DM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이거 꿈인가요? 심지어 재즈 틀렸어 재즈님은 만난 맥스도 우 하고 갑자기 잠깐만 세상아 멈춰 잠깐만 세상아 멈춰 아 세상아 멈춰 세상아 멈추래 세상아 멈추래 세상아 멈춰 아 하하 하하 잠깐만 너무 마음이 급한거야 그러니까 다 진정해봐 진정해봐 너만 진정하는 느낌 이게 나만 진정해 내 안에 있는 단기 세포들한테 말한 거예요 잠깐만 세상아 멈춰 되게 중요한 연락이 왔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느낌으로 아 나 너무 배 아파 세상아 멈춰 Let's go Yes, sorry I'm sorry 거의 뭐 이것만 보면 아메리카에 아메리카 Yes, sorry Hey Let's go Let's go 알고 보니까 우리 가디씨 성토정 수원 출신 LA 방문 경험 1회 약 3개월 나 이거 진짜 놀랬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어떻게 된 거야 3개월을 그 인스타로 채울 수 있는 그 기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한 번 갔다 오는 거 제대로 다녀오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30년 산 사람처럼 친구들 많이 만들어 오고 아 하루에 한 100명을 만나면서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 넌 여기 살던 사람 아니야? 진짜로 아니, no I'm from Korea Yes, yes, and yes 여행 갔던 게 전부예요 미국 갔던 건 영어 어플 광고도 뭐 하나 내한테 찍으셨더라고요 None of your business Mind your own business 아 그쵸 아니, 살다 온 적도 없는데 영어는 그래 광고를 찍어 죽어 워낙 그 아메리칸 컬처를 좋아해요 Let's go 아메리칸 컬처 아메리칸 컬처 이름도 그래서 가비 여러분도 영어인 줄 알았죠? 조울가 다스릴 비 작년 소에서 받았어요 학생만 안 주고 Yes, yes, and yes 여러분 우리 가비 씨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갔어요 이게 세계의 통계 리더 우리 가비 씨는요 네네 이기기 위해서 우리 헬리콥터 가발에 이런 걸 어디서 하시는 건지 나도 깜짝 놀랐잖아 아 일단 저 땋은 머리는 특수머리 가발은 해외 직구 해가지고 진짜 외국인들이 쓰는 가발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나가는 전부터 화제가 되고 하려면 준비 많이 해냈다 싶어서 가발을 많이 사놨었어요 춤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아 잠깐만 가발을 춤 연습도 했어 왜 이랬는데 춤은 되니까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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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프닝 해프닝 재밌잖아 해프닝 진짜 대단한 정말 이 배틀에 대한 진심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요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5년 전 배틀 영상인데요 저 나야 저거 나야 티카 씨랑 허니제이 씨가 저지르고 저거 나야 넵다 머리를 감아주세요 머리를 머리를 감아주세요 어머어머 어머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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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얘가 보도회랑 대단한 자리에 벗어나시더니 내려가 내려봐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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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셔서 난리나 난리 예스 예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려가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대박이야 야 너 이길 수 있다고? 못 이겨! 못 이겨! 나 이거 어떻게 이겨! 나 너랑 배틀 안 할래! 바로! 바로 이 반응! 모니카 씨 너 쟤랑은 붙기 싫다고 나도 안 붙고 싶어 저걸 보고 난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어? 지금은 못 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에요 제가 그때는 그냥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에 미쳐서 그냥 그 환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쇼면십을 그건 내가 잘하지! 그 순발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번뜩 생각하신 거예요? 뭐 하다가 생각나서 그냥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좀 확인을 잘해 이렇게 찾아요! 찾은 다음에! 완벽하게 차단을 한 기회! 오케이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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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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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개! 으아아아! 정말 저거 진짜 재밌어서 했던 거라서 퍼포먼스 퍼포먼스죠! 그때 저지분들이 계시는데 뭐 언니도 있고 모니카 언니도 있고 란 언니도 있고 와큰 오빠도 있고 한데 가운데 남성분이 한 분 계신데 지우 오빠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라! 했죠 그때 그땐 기억나세요? 네 네 네 기억나죠 어떠셨어요? 우와 저 배틀에서 1등 해주셨어요 아니 1등은 해야 돼!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퍼 보는 사람들은 아직 여기까지 못 온 모양 조심해 여기 불바다야 댄스계의 터키 아이스크림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뭐죠? 추류턱이야 허니지인 씨 앞에서 거의 머리를 까보셨거든요 바비야 내 안에 조그만 레이디 가가가 튀어나온 아이스크림을 먹어 쪼가 지금 다들 단단히 있으신데 약간 저희가 이 손 쪼 있는 분들을 좀 모으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괴기 시작했죠? 이쪽을 괴기 시작했죠? 몸이 얼마나 꼬여 있는 거야 입술도 나와야 돼 이렇게 입술까지는 저희 다 지금 걸스 입법하는 이 멋쟁이 언니들은 잘 몰라요 걸스 입법하는 워킹, 안무 이런 거 잘하지 입이 항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미치겠다 로션 바를 때 맨날 이렇게 이렇게 와 태어나실 때도 저렇게 태어나셨을 거 같아요 엄마 헤이 엄마 헤이 엄마 헤이 엄마 헤이 엄마 헤이 죄송하다 엄마 헤이 이러면서 왔다는 거잖아 아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엄마 헤이 우리 효진 초이 씨 이야기 보고 하자 finally it's your time, girl yes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sorry, sorry, sorry 죄송한데 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어우 광대협터 오케이, let's go 효진 초이 씨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파의 면모를 엄청 많이 보여주셨어요 효진 초이 씨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원밀리언 초창기 멤버시죠 네 천만 넘는 영상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오오...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뭐 효리 씨 블루문이라든가 아이구 나나라는 말 넘 été Eat Me crazy Rep a boy wade baby, requin' boy 럭카 바이, 럭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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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럭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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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심지어 2018, 69년에는 얼반 서머라이프 2년이어서 우승을 하시는 등 감사합니다 제 자리를 뺏어왔거든요 언니가 계속 우승하시다가 너네는 그때부터 경쟁을 하고 있었네 그때부터 스트릿 우먼 파이터였어요 많이 해먹었으면 됐어? 피해 줘야지 니 해라 근데 저는 처음 대회 나갔을 때 그 전년도 우승하신 분들 영상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언니가 계시는 거에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감한 선배님 어머 갑자기 뭐야? 감사합니다 선배님 뭐야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선배님 되게 오늘 왜 이렇게 막내줄질이냐 오늘? 근데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뭔가 원트랑 납치카는 결이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이 같은 게 빠달라지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야 너 눈 꼴쳐보라고 꼴쳐봐 꼴쳐봐 너 무슨 말이야 저게? 더 꼴쳐봐 더 꼴쳐봐 꼴쳐봐? 꼴쳐봐가 뭐야? 몰라 물어보려고 나왔어 꼴쳐보는 거 모르세요? 몰라 꼴쳐보다 이런 건가? 저희 부산에서는 꼴쳐보다 다 아시거든요 진짜? 진짜? 눈 꼴친다 눈 꼴친다 눈 꼴친다 옅 옅 옅 옅 옅 옅 많이 당황했네 이 친구 INFP인데 얼굴 빨개졌어 쳐다보지 마세요 힘들어하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효진초이씨가 후혼을 불살났죠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효진초이씨가 갑이 졌다고 우리 시미즈가 날 이기겠다고 아득바득 가는데 난 잇몸을 갈아서 해야겠다 시미즈가 완전 이 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잇몸을 갈아야겠다 이를 갈고 있는 저 시미즈가 있으니까 나는 잇몸을 갈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무릎에 나가요 무릎에 나가요 이런 일이 근데 잦나요? 평상시에 출 때는 사실 다칠 만한 일이 없거든요 맞아 없어 절대 근데 이제 이런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무빙이 아니라 진짜 그때그때 나오는 순발력으로 추는 춤이기 때문에 내 몸이 익숙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수로 다칠 수도 있는 어머어머 왼쪽으로 더 내려가는데 무릎이 이렇게 밖으로 빠졌더라고요 지금 괜찮으세요? 네 지금 일상은 가능 이 날 완전 힙합 너 왜 힙합 안 해? 그래 나랑 그거 잼인가 모시게 하자 잼은 안 해도 돼 우리 다 환자여서 맞아 둘 다 무릎 환자라서 그렇게 그만 다치라고 그렇게 그만 다치라고 그렇게 그만 다치라고 그렇게 그만 다치라고 귀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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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허니지 심쿵 심쿵을 누가 이렇게 해요 심쿵 너무 그루비해 컨트롤이 되게 적절했어 감사합니다 심쿵 우리 효진초희 씨는요 또 그리고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신 게 보면은 각 무대에 심지어 카메라 가려 카메라를 배틀하는 사람 가려 리트리 씨랑 로자리 씨를 가려요 이렇게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같은 팀인 줄 알았다니까 같은 팀인 줄 알았어 심지어 심지어 나중에 습관성으로 힘이 힘이 다 빠져도 들고 있고 마지막엔 굉장히 의미 없이 웃으면서 또 뭐 하나 시켰어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데 우리 팀 애들 기가 죽을까봐 스파이다 스파이 몰래 응원하신 거구나 몬트비앙 아니 이런 표정도 지금 갑자기 맨 찍으시는 거야 대체 채연이가 그때 긴장을 많이 하고 의상부터 주눅 들어있고 그런데 채연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표정이지 진짜 한 3초 정도 코칭한다고 생각해서 채연아 할 수 있나요?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또 마지막에 또 너 아이돌로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댄스니까 댄스로서 잘하고 와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야 진짜 뭐야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때 메가크루 미션 때도 참여해주신 분들 하나하나 다 태그해서 나 손편지 해줬었어?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한 3일 걸렸어요 와 사실 나도 생각은 했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오는 거야 그쵸 그쵸 저도 사실 이거 18명까지 찍으면 약간 풍경할 거라고 같이 찍어서 제가 어떤 일로 할까 했는데 어떤 일로 할까 ENFJ형 리더 같은 형이 김연경 씨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해 너무 영광이었어 진짜 다 해 해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그때 한번 뭘 물어봤었는데 너는 스트레스 받다? 이랬더니 아니 언니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축복 받았다 어떡해 그래 이랬는데 메가 미션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5kg가 빠진 거야 아 볼 때마다 언니가 살이 빠져있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진짜 그리고 지금 센터 안 맞거든? 채연아 좀 더 들어와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진짜 고생한 것 같아요 고생했어 잘했어 항상 집에 가서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주무셔야지 이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저는 궁금한 게 대부분 약간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식단 관리도 뭐 하시는 거죠 뭐죠 아무도 공감 못 참고 봐 지금 어디지 지금 그게 뭐죠? 와 와 나 최근에 진짜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 문명특급 이렇게 원래 재밌는 거예요? 이 뒤에도 장난 아닐 텐데 두 팀도 가비씨 엄마 헤이는 못 이겨요 엄마 헤이 엄마 헤이 엄마 헤이 지금 약간 우리끼리 풀럽고 거기 다른 B팀이거든요? 그래가지고 약간 경쟁이에요 맞아 맞아 우리께 우리께 재밌어야 돼 우리께 더 재밌어 근데 우리께 더 재밌을 것 같아 누가 너 많이 웃기나 누가 누가 더 많이 웃기나 왜 경쟁이야 땡터 분들이 왜 아 뒤에는 좀 진지할 것 같아 모니카 언니 노대 아이킹 재밌어 재밌어 아아 저 마음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는지 진짜 끼 많지 않아요? 댄서들이? 이런 사람들이 한 몇 시면 있다고 생각해봐 저 이거는 진짜 이만큼도 안 돼요 댄서들 중에 진짜 끼 많고 재밌는 사람들 맞아요 아주 그냥 다 뒤집어져 진짜 다 준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서로만 약간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마음 놓고 이렇게 막 그렇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런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저희가 또 함께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저희야말로 너무 엉덩스러웠는데 우리 리헤이 씨 어떠셨어요? 프로그램에서 항상 센 캐릭터만 보여드렸잖아요 전 이게 꼭 필요했어요 아 저의 본 모습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혜인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리헤이 예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전 이렇게 콩 하면 쫙 하고 받아주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또 막 콘서트도 하시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빼곡합니다 빼곡해요 아주 연말까지는 저희 거예요 여러분은 어떡해 우리 댄서분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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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crowav 헤이 ünk